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향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2013년 양녘 7월에 대박나는 띄워 생일달인데요. 곧 있으면 이제 7월달 저녁에 어떤 띄워 생일달들이 양녘 7월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제 더워지고 물놀이 가고 여행 가고 피서를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가족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다 보면 급발진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우왕좌왕 하는 틈에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텐데 아무튼 양녘 7월의 성격은 조금 6월보다는 날카롭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음력 5월이 중간에 껴져 있기 때문에 음력 5월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 그냥 음력도 6월이 거의 걸쳐져 있어요. 양녘 7월 안에 근데 음력 6월은 솔직히 좋은 기운을 가진 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녘 7월 한 달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달은 여름까지 같이 결려있다 보니까 항상 삼재나 아홉수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필히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9살 먼저 시작을 하죠. 의뢰생이고 1999년생인데 자, 이분들은 9살 1생이라고 나와요. 근데 자칫 내가 그 부분을 정말 누군가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라기보다는 어떤 무언가로 하여금 내가 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자칫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막 쇄거랑도 차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게 지금 이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양녘 7월은 이 사람들한테 대박나는 띠라기보다는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하여금 그런 거를 날 위기 모면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시점에서 이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아무튼 아홉수다 보니까 올해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 그리고 9에서 항상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이 때는 그래도 어쨌든 자중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8살이고 울죽생입니다. 85년생이네요. 자 비 온 뒤에는 비로소 무지개를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나오네요. 항상 먹구름이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뭔가를 거머쥐지 못했었더라면 자 올해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금만 노력하라 라고 되어 있고 진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본인도 고생을 했지만 이 사람을 옆에서 케어를 했던 주위가 더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완벽히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긴장을 늦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까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살 경신생이고 80년생입니다. 자 이분들한테는 단어들이 있어요. 개과천선 그 다음에 어떠한 뭔가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어떤 본인들한테 있어서는 어떤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해이고 어떤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해이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삼재가 두 번째 맞죠? 작년에 들어왔고 근데 그걸로 삼재로 인해서 개피를 봤다면 삼재를 통해서 뭔가가 인생이 뭔가 개화가 되고 어떤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력 7월은 인연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인연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런 인연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는 약간 좀 변화무쌍한 그런 해일 수 있겠다. 양력 7월이 양력 7월 한 달은 그래도 어쨌든 본인한테 있어서는 아까 문제 해결이라고 나왔던 것이 이게 서로 간에 각각 각각 한 사람에 있어서 문제 해결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양력 7월 중순 정도 가까이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됨으로써 뭔가가 내가 좀 뜨뜨미지근 했었던 그런 기운이 다시 원상 복구를 한다고 하니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45세의 김희생입니다. 79년생이고 자,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네요. 양력 7월에 근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게 이게 귀인인지 아니면 어떤 본인한테 있어서 어떤 인생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는지는 잘 느낌이 되게 커요. 귀인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되게 느낌이 높고 되게 광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단 여태까지 순리대로 살아왔듯이 그냥 양력 7월을 넘어가는 요 한 달도 순리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초심으로 초심으로 잃지 말고 그리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자세만 취하신다면 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굉장히 강한 문서가 오는데요. 이 강한 문서를 어 본인의 노력이 아닌 뭔가의 어떤 그런 기회를 인해서 문서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딱 관건인데 이 문서를 잡는 것 또한 본인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럼 어 요 7월 달에 있어서는 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시작에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세에 정사된 77년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뱀띠죠. 자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단어가 보이네요.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출발 앞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미칠 때는 확실히 미쳐라예요. 어 본인한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그리고 뭔가 시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계획에 있어서 뭔가 몰입을 해서 돌입을 하든 미칠 때는 제대로 미치는 거죠. 아무튼 놀 때 제대로 놀듯이 이럴 때도 확실하게 프로정신을 투입해서 일을 하든 어 이분들한테 이 단어가 이 주어진 이유는 뭔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새 출발 새로운 개혁 이런 것들이 들어온 어떤 인생의 어떤 첫 걸음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하여금 내가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분들한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세가 되겠고 병원생입니다. 뭔가가 당첨이 된대요. 근데 이게 되게 뭐 로또 이런 게 아니고 뭔가가 당첨이 되는데 이게 되게 작지만 되게 신기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작지만 신기하다고 하는 그 무엇이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한데 막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하여금 막 이렇게 당첨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제치고 무언가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어떤 인간의 어떤 느낌으로 하여금 이 아니고 약간 의미가 되게 좀 불투명한데요. 아무튼 좀 신기한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세고 신축생입니다. 소띠죠. 자 많이 판대요. 많이 팔다보니 돈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올 때 자 어쨌든 나는 지금 바다든 강이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죠. 근데 노를 젓을 때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허공에 노를 젓으면 힘이 들듯이 음 물 들어올 때는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맞서서 대처를 해줘야겠죠. 63세의 신축생 분들한테는 어떤 여러가지 많이 벌고 획득 그리고 그 획득이 금전 여러가지의 뭐 금, 은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그 물밀듯 들어오는 돈을 반드시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8세 병신생이고 원숭이띠고 두 번째 맞는 삼재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그래도 많이 고생을 해왔었다. 2, 3년 전까지 근데 그 2, 3년 전까지 많은 걸 잃어봤고 그리고 많은 걸 그리고 놓쳤고 그리고 정말 죽다 살아나기까지 했고 이랬다면 두 번째 맞는 삼재이긴 해도 그래도 큰 복삼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복삼제이니 만큼 내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함으로써는 내가 어떤 위치나 그런 자리가 위로 올라가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제 그런 귀인 여러 가지 금전 오복이 같이 들어오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그리고 양력 7월 이제 하반기에 돌입이 됐죠. 그 하반기 때 본인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대박이라고 하면 대박이고 대운이라고 하면 대운이겠고 어떤 본인의 본분에 맞게끔 어떠한 운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내 띠가 없다고 하여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감을 얻어서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록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걸 압축시키고 빨리 빨리 얘기하느라 그래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